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18화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이더리움 2.0과 트론 4.0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더마인체굴풀 운영사 비트플라이가 29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2.0의 새 테스트넷 알토나가 프리즘 테크 라이트하우스 님보스넷 클라이언트에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작동한다면 메인넷 출시 전 공식 퍼블릭 테스트넷은 한 개만 더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알토나 테스트넷은 엔드 유저가 아닌 개발자 중심의 테스트넷이며 클라이언트 팀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버전 0.12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스틴 선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론 네트워크가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의 퍼블릭 테스트를 와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해당 테스트와 동시에 트롬버추 월머신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 기반 명령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며 오는 7월 7일 트론의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은 트론 4.0의 일부로 정식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은 7월 7일 위대한 여정 트론 4.0 글로벌 릴리즈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록체인 권위자 연사들이 참여하여 트론 4.0에 대한 비전과 생각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개발 사항으로는 pbft 가속 블록의 고책과에 대한 기능 최적화 영지식 증명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테스트 tvm에 추가된 새로운 시스템 로그 개발 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관 투자가 중심의 암호화폐 투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26의 크립토 포테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약 40만 btc를 운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지난 한 주 동안 투자 규모를 1만 9879 비트코인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5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비트코인 공급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자사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추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새로 채굴된 전체 비트코인 7081 btc의 3배에 가까운 규모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또한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 투자 규모 역시 최근 크게 늘리고 있는데 크립토 포테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채굴된 이더리움 중 거의 절반을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28일 암호와 패널리스트 조셉 영은 롱애시 기고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50% 이상 줄어든 반면 기관이나 유명 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대폭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유입의 척도로 세이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자산관리 규모를 보면 2017년 29억 6600만 달러에서 최근 35억 달러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점유율은 56%에서 88%로 32%포인트 늘었는데요. 기관의 대부분은 해지펀드입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와이스레이팅스는 대형 기관이 잇따라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기관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포브스가 선정한 400명의 억만장자 중 한 명인 폴큐더 존스는 최근 CNBC에 자신의 자산 중 1에서 2%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의 해지펀드 규모를 감안하면 무려 2억 1000만 달러에서 사업 2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불과 14주 만에 약 3조 달러를 발행함에 따라 이러한 돈의 물결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